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1998년 500원동전의 진실 사용제 50만원, 미사용제 1000만원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희귀동전 대박 이런 미사용 탑10동전 1966년 이런견 양주와 80만원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요즘 동전 사용하시나요? 아마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건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수십년째 잠자고 있는 돼지저금통이나 연세대신 어르신들은 30년 넘게 항아리채 모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냥 은행에 가서 바꾸시면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저금통이나 항아리 안에 잠자고 있는 동전들 중에는 로또만큼 대박을 터뜨릴 동전이 숨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박을 터뜨릴 가장 비싼 이런 미사용 탑10동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런 동전은 미사용이며 구독자분들의 호주머니나 돼지저금통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동전들은 8만원에서 8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동전들입니다. 이런 동전은 1966년부터 발행되었는데요. 현용 1원은 1990년까지 사용되었고 1991년 이후에는 민트세트용으로만 제작되어서 실제로 1원을 시중에서 발견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1원은 2002년 1원 프루프 동전입니다. 한국은행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세미 프루프 민트세트를 만들었는데 2002년 민트세트가 5천 개 발행되었습니다. 프루프 66등급으로 이 동전이 2013년에 8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9위는 1997년 1원 주화입니다. 1995년, 1996년, 1997년의 발행량이 1만 5천 개이고 이 동전이 MS66등급으로 그레이딩 받았습니다. 낮은 발행량과 좋은 그레이딩 덕분에 2013년에 이 동전이 9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8위는 MGC 최고등급인 1996년 1원 동전입니다. 이 동전보다 더 좋은 등급의 동전은 현재 없는데요. 아주 좋은 MS67 그레이딩을 받아서 화동옥션에서 아주 높은 가치인 1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7위로 나오는 주화가 왜 나왔는지 이유를 잘 알 수 없지만 1974년 1원 동전입니다. 이 동전이발행량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MS67 높은 그레이딩 덕분에 화동옥션에서 17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6위는 한국의 첫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1968년 1원 동전으로 1966년, 1967년 1원 동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현재 50년 된 동전인데 MS67 그레이딩을 받아서 화동옥션에서 22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5위는 수집가들이 가장 소장하고 싶어하는 에러주화입니다. 이 주화는 1983년 1원 동전인데 코브클립 에러입니다. 이런 에러는 희귀하지만 시중에서 가끔씩 나온다고 합니다. 4위 동전은 MS65 그레이딩을 받아서 화동옥션에서 23만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4위는 MGC 최고 등급인 1966년 1원 동전은 700만 개발행되었는데 실제 미사용 1966년 동전을 찾을 확률은 정말 낮은데요. 4위 동전은 MS66 그레이딩으로 화동옥션에서 44만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3위부터 1위는 모두 겨냥 동전입니다. 말 그대로 겸본입니다. 3위는 MS64 1968년 1원 겨냥 동전입니다. 겨냥 주화는 최초 발행 시 겸본용 동전으로 일반 주화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데 올해 이 동전이 56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위는 1967년 겨냥 동전입니다. 1966년 1967년 1원 동전이 황동으로 만들어졌는데 3위 동전이 미지 60 그레이딩으로 조금 더 높은 가치로 7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위는 바로 1966년 1원 겨냥 주화입니다. 이 동전이 완벽하고 보관이 잘 된 동전으로 MS66 그레이딩을 받았는데 3위 탑10 동전 중 가장 가치가 높게 거래된 동전으로 올해 화동옥션에서 이 동전이 8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시된 가격들은 참고로 생각하시고 수집 한 동전들을 팔고 싶다면 이 영상 마지막에 동전 판매 사이트 안내 영상을 참조하시고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동전들은 연세대 신어르신들이 많이 소장하고 계시니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수급자 어르신 가족들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전 수집 비상사태의 현금 없는 사회가속화 화폐수집 가치상승이란 영상과 수집 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